음세한 쪽으로 대답하십시오 좀 짜십니다 주성호님이 최윤아저씨랑 내 인생의 명곡이 세상만사 그가도 이긴 좋아요 그 명곡까지 한 번씩 한 번도 안으로 들어주세요 생명을 하십시오 그러고 하지 마세요 21세기에는 다른 사람은 시스템하는데 자꾸 권하고 오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수고 권하지 말고 저 좀 짜십니다 자기 주량껏 마시고 이경언님 철수삼촌이랑 손일수의 지 부르시라고 하십시오 하하하하 에이 지 바지가 진다 부르시네요 해보고 어떠시나요 노래방은 한 20년 전에 한 번 갔는데 20년 같이 일하는 작가들하고 봤는데 제가 프렉시나프라의 아이웨이 다들 화를 내는데 딴 이라고 왜 화를 그 노래는 우리가 파장이에요 직장에서도 회식을 해가지고 부장님이나 승모님이 마이웨이 시작하면 파장이에요 그래도 두고 싶은데 아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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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경선씨는 백경선씨가 얼음파이브의 슈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셨는데 톤 다행히 이분이 노래 준비는 신베 엑시 런 비제 컨처트 푸른밤의 기계 조윤씨입니다 다행히 쥬쥬쥬